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으로 공간정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갈 응용스포트웨어 전문가 양성과정은 교육입교 후 수료율 100%와 취업률 98%로 원하는 기업으로 전원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융용스포트웨어 전문가 양성과정은 공간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간정보와 융복합하는 자바, 스프링 등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매년 6월 말에 시작하여 11월 말까지 5개월간 운영하는 채용연계과정입니다. 교육인원은 30명이며 교육대상은 취업준비생으로 공간정보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자 지원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경우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융용스포트웨어 전문가 양성과정의 참여 절차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공간정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매년 6월 초에 접수하고 6월 중순에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6월 말부터 5개월의 교육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공간정보기초이론과 자바, 스프링, 오픈소스 GIS 등 공간정보와 융복합하는 프로그래밍 과정과 팀 프로젝트 수행 등 취업 후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교육생 및 스터디그룹 간담회, 멘토십 프로그램, 채용기업 설명회 등 취업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 더 궁금하다면 공간정보아카데미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5개월간의 교육 혜택으로는 교육비 전액 무료이며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수료 후 100%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채용예정자 과정은 1차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하나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공간정보전문교육기관으로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과 융복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운용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5개월 교육 후 공간정보 관련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여 전원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중에는 공간정보전문기술교육과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요령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채용기업 설명회 및 프로젝트 발표회를 거쳐 취업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아카데미는 현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실습 위주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향상 과정의 경우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상의 교육 성과를 내기 위하여 수유주사를 반영한 3일 22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예정자 과정의 경우 현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위기경보에 따라 집채훈련과 원격훈련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단계 시 집채훈련, 2단계 시 집채 및 원격훈련 병행, 2.5단계 이상씩 원격훈련으로 전환하여 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아카데미는 재직자 과정과 채용예정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향상 과정은 공간정보인 위치정보와 융복합하는 최신 기술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오픈소스 GIS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컨소시엄 협약 체계로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으며, 채용예정자 과정의 경우 청년 취업준비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채용예정자 과정의 취업률은 전원 취업하고 있습니다. 자막제공 str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